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본문글이 올라오고 1년 반, 정확히는 1년하고 한 서너 달 뒤, 며칠 전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6살 아들 혼자 키운다던 20대 엄마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아이 문제로 이곳에 푸념을 했던 여자에요. 오늘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오랜만에 들어와봤는데, 당시 남겨주셨던 댓글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다가, 오랜만에 제 근황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물론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익명의 대한민국 한 사람, 이런 사람 근황까지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 이곳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좋은과 위로를 충분히 해주셨기에, 그 감사함으로 작은 보답을 하고자, 이제라도 후기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 7살이 됐고, 작년에 미술치료센터 등록했다가 그 사건이 있은 뒤, 부스럭 눈 찌른거, 이곳에 글을 올렸고, 또 바로 소아과, 정신의학과에 가서 풀 배터리 검사랑 이것저것 다 받아 봤는데, 결국 ADHD 진단이 나왔어요. 해서 약물치료랑 놀이치료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래요, 약은 참 곧잘 먹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연계를 한 놀이치료센터에 가야 하는 거,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어쩔 때는 센터 앞까지 갔는데,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고지 피우고, 울고 떼쓰고, 난리치고, 그럴 때마다 늘 몇 시간씩 달리고 설득해가지고, 겨우 들여보내고, 이러다보니 저는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몇 달 동안 아이한테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없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 치료기간도 기약이 없으니까, 비용도 너무 부담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가 치료센터도 별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행동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교정되어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병원에서도 엄마인 제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야 좋다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를 하길래, 주말이면 항상 아이랑 같이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요. 평일에도 마찬가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 데리고, 동네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고 매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 아빠한테 진단 결과는 알려야지 싶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 그래 양육비 이야기도 할 겸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 사실 아이 아빠하고는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너무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한 분이 아쉬워서 그런지 결국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랬어요. 저한테 아이의 상황을 진지하게 듣더니, 나 이제라도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 꼼꼼이 한 번만 보게 해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이 남자 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자기는 참으려고 하는데 다 느껴져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그래도 처음에는 미쳤냐?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화만 버럭버럭 냈는데, 이 남자가 그 뒤로 몇 날 며칠 계속 연락하고 읍소화하고 부탁하고 싹싹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고, 또 저 역시도 그랬어요. 비록 나하고야 완전히 끝난 관계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천륜이잖아.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래서 무턱대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의견을 물어보고, 만약 아이도 너를 보고 싶어 한다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애한테 물었더니, 아빠가 궁금하대요.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약속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아이만 어쩌다 한 번씩 보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가기로 한 그날, 애가 됐듬, 엄마도 나랑 같이 아빠 보면 안 돼? 아빠가 미워? 나는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 5년 만에 아이 아빠를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세 명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 아빠랑은 정말 어릴 때 만났고, 그래서 툭하면 싸웠는데, 이렇게 한 번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둘 다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서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싫어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맨날 아들이랑 저랑 둘만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아이 아빠까지 한 집에 다 같이 있으려니까, 오히려 제가 가끔씩 적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색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해요. 얘가 언제 또 이렇게 해맑게 웃었는가 싶을 정도니까요. 저는요, 다른 거 없이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고 작년까지 혼자 키우면서 정말 정말 많이 힘들 때는, 그냥 아이랑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바뀐 거죠. 사실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그 시기 때, 여기에 글을 올린 건데요. 역시 사람이라는 게 그냥 죽어라,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웃을 일도 정말 많아졌고요. 또 비록 조금씩이지만, 뭐랄까요? 점점 희망이 보인다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이 글을 올리면서 작년에 썼던 글, 썼던 글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우울하네요. 아마 그 글을 봤던 모든 분들도 덩달아 불안했을 거라고 봐요. 여하튼 저는 요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 적어봤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댓글 1번 야씨, 내가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요, 그때는 쓴이도 그랬고, 그 남자도 그랬고, 참 많이 어렸죠. 비록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부모의 품에 있어야 할 어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둘 다 부모가 된 거예요. 다만 두 사람의 차이는 있죠. 쓴이의 책임감이 더 강했다 이겁니다.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고, 아이를 위해 남편에 대한 미움도 접고, 그렇게 아이 아빠와의 자리를 만드는 그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참으로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쓴이가 노력을 하는 만큼,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내세요. 2번 와씨, 진짜 너무 잘됐다. 내가 다 기쁘네. 3번 작년에 처음 읽었을 때도, 이렇게나 어린 사람이 참 대단하다. 아니 이걸 어떻게 버티고 있나 했는데, 지난 1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4번 이거 뭐야? 정말 해피엔딩 같은 후기네요. 물론 쓴이의 앞날이 언제나 늘 행복하고, 꽃길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꼭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행복하세요. 5번 그냥 알려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너무 다행이에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쓴이네 가족들, 잘 살라고 마음속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6번 이야,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행복한 후기 너무너무 고마워요. 쓴이의 앞날이 이제는 행복한 꽃길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7번 그래도 남편 되는 분이 한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이 건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르게 잡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꼭 행복하시길. 8번 그러니까 그래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제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배려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9번 와, 나는 이거 후기를 먼저 보고 지난 글을 보고 왔는데요. 와, 애 없는 내가 봐도 앞이 캄캄하고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 근데 그걸 직접 겪어내고 이겨낸 쓴이는 진짜 뭐랄까요. 멘탈이 아직도 그대로 달려있는 게 용하다고 해야 되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심이에요. 다만, 남자는 언제든지 또 헤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한 번 헤어졌던 관계는 더더욱 조심을 하고, 그렇죠? 뭐, 쓴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오직 아이 아빠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길 빕니다. 언제든 다시 둘이 살게 돼도 괜찮아질 수 있게끔 마음을 다잡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10번 내가 이 글 작년에 보고,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봐요. 그리고 쓴이는 참 뭐랄까, 멋있는 사람입니다. 힘내요. 화이팅! 그러니까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데 훨씬 더 어른 같아. 우리 엄마 같아. 만약 쓴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아니,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어우, 아찌네요. 나도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 지금 봐도 눈물이 핀 도네. 너무 이쁘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역시 엄마는 강하네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11번 당신은 참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아이 아빠도 지난 시절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말이지, 천성은 뭐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이도 분명 잘 클 거라고 봐요. 아니, 쓴이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클 거라 저는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튼 지난 글을 다시 보고 이 글을 읽으니까 쓴이는 참 제가 한 20살 정도 많은 그런 아저씨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부디 이 하늘에 한없는 축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12번 야, 맨날 그지 같은 글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물 난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글들을 나레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체질이 그래. 막 그지 같고 분노하고 그런 게 좋아. 술술술 익혀요 글이. 이거는 좀 힘들어.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번만큼은 그 말이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쓴이 화이팅! 감사합니다.